저희 수원 여기 수목원인데? 수목원. 수목원의 자켓 촬영을 받았습니다. 저희 단체로 아마 촬영할 것 같습니다. K는 아마 내일 찍을 것 같고 여기 식물원은 아마 최대한 활용해서 찍을 것 같고 Q. 난장판을 던지면서 다리 꼬고 말 올리고 난장판 분위기의 그런 단체로 찍고 있어요. 오! 바닥에 손을 좀 던져버렸어요 반경하니까 대단한 느낌을 외친다 나완과 내가 만족스러웠어요 영화관에 내가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게 처음이라서 실제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어요 이 시간 계속 놀다니래 최종 색이 널 너를 내린이린이린이 너를 내린이 처음 봤는데 하다 посмотрел 새길 새칠 하고 싶어 너라 근데 너를 엽기 저희 자켓 촬영 2일참 개인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냥 거의 저 파스터디를 했고 이제 수빈이 형 브리뷰 안 나왔어요. 장난꾸러기 같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다른 멤버들 어떻게 찍어든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제 자리 너무 후딱 지나갔어요. 이렇게 빠바바받 딛고 지나갔으면 잘 안 해도 돼요. 가만히 있어서 찍으니까 주의심 잡기가 힘들더라고요. 귀여워. 같이 한 번 더. 롱라인. 롱라인. 드디어 단체가 끝나진 않았고 에스컬레이터까지는 끝났습니다. 다 찍으면서 창이가 계속 웃으나 그랬어요. 롱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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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라인 오늘 촬영 끝났는데 어떤가요 연준씨? 아 오늘 저희 이틀간 걸쳐서 자켓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다 잘 찍고 잘 흡부하게 나와서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데뷔되면 공개되는 콘텐츠니까 네 저도 기대됩니다 떨립니다 아 네 이제 다음에 뵐 때는 또 뮤직비디오 촬영 때 뵈도록 네 다 힘내요 그렇죠? 자 오늘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뮤직비디오 촬영 때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